세계 뉴스입니다. 카말라 하리스 미국 부통령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 나설 민주당 후보로 2일 공식 선출됐습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는 전날부터 실시한 온라인 호명 투표 2, 7째 해리스 부통령이 대의원 과반을 확보해 후보 지위를 획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주요 정당에서 유색인종 여성이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민주당의 미합중국 대통령 후보 지명 예정자가 돼서 영광이라고 지지자들에게 소감을 밝히고 이 순간이 가능하도록 대의원들과 각주의 리더들, 스태프들이 지칠 줄 모르고 이래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호명 투표 결과는 오는 5일 일정을 마무리한 뒤에 공표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민주당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일리노이즈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후보를 공식 지명하고 해리스 부통령이 수락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조만간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를 발표하고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합주 유세를 진행합니다. 러닝메이트 물망에는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애리조나 출신 마크 켈리 상원의원, 팀 월츠 미네소타 주지사, 앤디 버시어 켄터키 주지사,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초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 사실상 확정이 됐었으나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의 TV토론에서 부진한 뒤에 당 내외에서 재선 도전 포기를 압박받았습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재선 도전 포기를 발표하고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오는 11월 5일 실시되는 미국 대선은 민주당 후보로 나서는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달 15일부터 17일까지 위스콘신주 미러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후보직을 공식 수락하고 오하이오주 출신 제이디 벤스 상원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이들 양강 후보 외에 무소속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후보 등이 이번 대선에 출마한 상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수감자 교환으로 러시아에서 풀려나 귀국한 미국인들을 일일 직접 마중 나가 환영했습니다. 이번에 석방된 에반 게리스코비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 기자와 미 해병대 출신 기업 보안 임원인 폴 윌런 씨 그리고 알스 쿠르마 쉐바 자유 유럽 방송 기자는 이날 밤 11시 45분께 워싱턴 DC 인근의 메릴랜드 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가장 처음 내린 윌런 씨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수격례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 지내셨냐 물으며 맞이했습니다. 이어서 내린 게리스코비치 기자는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과 차례로 포옹하며 담소했습니다. 곧이어 내린 쿠르마 쉐바 기자는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과 인사한 뒤에 가족에게 달려갔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에게 다가가 쿠르마 쉐바 기자의 딸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장에 나온 취재진에게 기분이 좋다 오래 걸렸다 하고 소감을 밝히고 석방 과정에 협력한 동맹국들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번 수감자 교환 협상에는 독일과 폴란드, 슬로베니아, 노르웨이, 티르케이에 등이 관여했습니다. 이번에 풀려난 게리스코비치 기자는 지난해 3월 러시아 우랄산맥 인근 도시 예카테린부르키에서 취재하던 중 체포돼서 간첩 혐의를 받았고 지난달 19일 유죄 판결로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인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이 야권 후보를 승자로 인정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일 베네수엘라 대선평가 성명을 통해 압도적인 증거들을 볼 때 7월 28일 대선에서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 야권 후보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것이 미국과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미국의 방어자산 추가 배치를 비롯한 안보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전화회담에서 이란의 대리 테러 집단들인 하마스와 헤즈볼라 그리고 예멘의 후티방군을 포함한 이란의 모든 위협들로부터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토요일 새벽 BOA 워싱턴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이 계속 핵전력을 증대한다면 미국은 핵태세와 규모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미국방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를 무모하고 불안정한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전격 제한했습니다. 북한 오늘도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7도에서 26도, 최고기온 27도에서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미터,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미터로 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이 계속 핵전력을 증대한다면 미국은 핵태세와 규모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미국방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의 부정적인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주은 기자입니다. 비핀나랑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는 이를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대도에 변화가 없다면 현재 배치된 우리 핵전력의 규모나 태세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랑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핵위협과 동맹국의 역할을 주재로 위한 대담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을 지목해 우리는 지금 군축이나 위험 감소 노력에 관심이 없는 다수의 수정주의 핵 도전국들이 전례 없이 혼재된 새로운 핵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각자 핵무기를 급속히 현대화하고 확장하며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해 미국의 핵태세를 조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나랑 차관보는 아직 비축량을 늘릴 필요는 없지만 배치된 역량의 수를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며 우리는 무제한이 아닌 현명하고 유연한 태세를 추구하지만 이를 달성하려면 현재보다 더 많은 또는 다른 역량을 배치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핵무기구에 대한 제약이 완전히 사라지는 세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오늘날 미국의 핵능력을 현대화하고 미래태세 조정에 대비하는 건 우리의 적국들이 전략적 군축 논의에 관여하도록 독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적들이 계속해서 자신과 세계를 덜 안전하게 만드는 선택을 한다면 미국은 새로운 핵시대에 성공적으로 경쟁하고 침략을 억제하며 동맹국을 안신시키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랑 차관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어려운 과제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주요 강대국 경쟁자는 아니지만 핵과 탄도미사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화하면서 미국과 영내 동맹국들의 한반도에서의 충돌과 위험 고조 그리고 핵으로 무장한 여러 영내 행위자의 개입 등 억제의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 증제는 우려스럽고 핵무장 적대국 간 협업과 심지어 공모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랑 차관보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나랑 차관보는 관련 질문에 한국이 미한 핵협의 그룹 NCG를 통한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보다 확장 억제 관계에서 동등한 파트너가 되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건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걸리며 잠재적으로는 한국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정부의 입장은 미한 NCG가 한반도에서 한국이 직면한 안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랑 차관보는 NCG는 지난해 4월 23일 재택된 미한 정상의 워싱턴 선언에 명시된 미한 확장 핵 억제 관계의 강화를 위한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을 이행해왔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지침 문서에 서명하고 동맹 전반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며 미한 양국은 이제 동등한 파트너로서 북한의 핵 및 기타 형태의 전략적 공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이 3국 안보 협력 강화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나랑 차관보는 지난해 캠프 데이빗 정상회의 이후 미한이 3국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며 우리는 영내 모든 파트너십에 걸쳐 신흥 도전에 함께 대처하기 위한 3국 및 다자간 접근 방식을 계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이 3국 간 더욱 빈번하고 광범위한 고위급 논의는 우리가 억지 정책과 전략적 메시지 그리고 영내 안보를 강화하는 활동을 조율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유의 뉴스 이종은입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를 무모하고 불안정한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의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을 규탄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이를 브리핑해서 오물풍선 관련 질문에 이는 도발이라며 무모하고 불안정하며 전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한국에 거주 중인 미국인과 관련해 미국이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느냐는 추가 질문에 우리의 영사 업무는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미국인의 안전과 안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파텔 부대변인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의 노력과 관련해서는 필요에 따라 계속 다루겠다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전할 말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약 10번에 걸쳐 한국을 향해 오물풍선을 부양했습니다. 한국언론은 경찰청 자료를 인용해 이 기간 오물풍선이 발견된 장소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경내를 포함해 3,359곳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오물풍선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항공기에 이착륙을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한국군당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BUA 뉴스 함재하입니다. 한국 정부가 집중호우로 심각한 큰 물 피해를 입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등 남북관계가 최악인 가운데 한국적 제안을 받아들일지 주목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서울의 김환영 기자와 김영규 앵커의 대담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수해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구호물자 지원을 전격적으로 제안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박종술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폭우로 큰 피해를 본 북한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면서 한적의 대북 수해 지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측은 북한 주민들이 처음 인도적 어려움에 대해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견지에서 북한의 이재민들에게 긴급히 필요한 물자들을 신속히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밝힙니다. 각 사무총장은 이어 지원 품목과 규모, 지원 방식 등에 대해서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에서 한적과 북한 적십자회는 남북 간 긴급 수해 지원이나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교류협력 교섭 창구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북한이 작년 4월 7일부터 남북 연락 채널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때문에 한국 정부는 한적의 언론 브리핑 방식으로 지원 의사를 공개했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인도주의 지원을 제의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선 지난 2022년 5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협력과 관련한 실무 접촉을 제의한 이후 처음입니다. 김 기자, 한국 정부가 북한에 지원 제의를 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한국 정부는 1일 오전까지만 해도 대북 인도 지원 여부와 관련해 피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현재로선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이처럼 전격적으로 지원 제한을 한 것은 북한의 수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와 불법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언제든 지원에 열려있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했던 기조가 인도적인 것은 하겠다라는 거니까 이번에 북한에서 사진 같은 거 보면 엄청난 피해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국제기구도 그런 지원 움직임도 있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군사 안보적인 문제는 그거고 지금 피해를 입은 동포들에 대한 지원 그건 아무런 조건 없이 한다라는 거였으니까 그 입장에서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북한 수해는 지난달 말 평안북도 신의주와 의주 등에서 집중호우로 발생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신의주와 의주에서 주택 4,100여 세대, 농경지 3,000정부를 비롯해 수많은 공공건물과 시설물, 도로, 철길이 침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소집한 정치국 비상확대회의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은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의 압록강 인근 지역을 특급 재해 비상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한국 측 제의에 북한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한국 정부는 북한의 수해 구호물자 지원을 제의한 이후 남북 연락처널 통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북한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인의 통일부 부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상황을 예단하지 않겠으며 우리 측의 제의에 조속히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현재 남북한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북한이 한국 정부 제의를 받아들일까요? 한국 측의 대북 수해 지원은 지난 1995년을 시작으로 그리고 2010년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모두 다섯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지원 제의를 수락하면 한국 정부는 북한 측과 협의를 거쳐 식량과 의약품 등을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일부는 북한과의 협의 방식에 대해 대면 협의, 서면 협의, 제3국 협의 등 모든 방식에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올초 한국을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하며 대남 적대 노선을 분명히 한 만큼 북한이 한국 측 제의에 호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북한이 한국이 이번 제안을 수용할 경우 최고 지도자의 대남 정책 전환을 스스로 부인하는 꼴이 되고 그렇게 되면 김 위원장 위상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한이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인도적 지원 제의를 정권과 주민 사이를 이간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린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기존의 어떤 제재 압박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지금 홍수 피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은 별개로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로 해석을 하면서 오히려 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적대감을 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밍 또한 매우 좋지 않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지 살포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가 이어지고 있고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파기 이후 비무장지대의 긴장감도 높아진 상태입니다. 또 오는 19일부터는 북한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미한연합군사훈련 을지프리덤실드가 실시됩니다. 네. 한국 내 일각에선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 지원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같은 제안은 한국 정부의 구호물자 지원 제의를 수용 또는 거부하는 주체는 결국 북한 당국인데 북한 당국이 이미 적대국으로 선을 그은 한국 정부의 제의를 받아들이겠냐는 문제의식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지원 성사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직접 지원 대신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 지원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연일 수해 현장을 직접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도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어떤 평가가 나오나요?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압록강이 범람한 신의주 씨와 의주군을 돌아봤습니다. 이어 29일부터 이틀간 신의주 씨에서 진행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2차 정치국 비상확대회의에서 이번 홍수에 대비하지 못해 큰 피해가 발생한 책임을 물어 리태섭 사회안전상과 자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등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구명보트를 타고 신의주 침수 피해 현장을 살펴보는 모습과 김 위원장이 이재민 구출에 나선 헬기를 배경으로 지휘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등을 보도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분 박사는 김 위원장이 자연재해를 자신의 애민 지도자상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김 위원장이 공연 관람 등 이른바 전승절 기념 행사들을 즐기던 지난달 27일에 신의주와 의주에서는 이미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다며 이 때문에 민심이 나빠진 점을 의식해 김 위원장의 행보를 돋보이게 하려는 이미지 정치가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이 미국 정부가 북한 수회복구 지원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국제인도주의 활동가들의 조속한 복귀를 허용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이를 우리는 북한에 중요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지난달 27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수혜를 입은 북한을 지원할 의향이 있느냐는 VOA의 질의에 의가 지답하면서 우리는 북한이 국제인도주의적 활동가들의 북한 복귀를 조속히 허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국은 인도적 지원과 비핵화 사안을 별개로 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UN 1718위원회에서 북한의 지원을 제공하려는 전 세계 단체들의 대북 제재 면제 신청을 신속하게 검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1718위원회가 북한 내 구호활동 촉진을 위해 지금까지 100여 건의 인도주의적 면제 요청을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국제사회는 또한 인도적 지원이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에게 전달될 수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한 모니터링과 평가, 접근 및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북지원 감시단 등으로 활동했던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 대 교수는 일일 VOA와의 통화에서 대북 수혜복구 지원이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의 수익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지원은 북한 측에 요청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협조적이지 않으면 외부 지원단체들이 도울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7일 복으로 압록강 하류에 있는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에서 주택 4,100여 세대와 농경지 3,000 정보를 비롯해 공공건물과 도로, 철길 등이 침수됐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수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피해 복구 활동 등을 대대적으로 전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수혜와 관련해 소집한 정치국 비상확대회의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언급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관련 규모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일요일 북한의 수혜 구호물자 지원을 전격 제의했습니다. 박종술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 측은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도적 어려움에 대해 인도주의와 동포의 견제에서 북한의 이재민들에게 긴급히 필요한 물자들을 신속히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미국이 북한과 중국의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아시아 전국에 핵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이 주장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특히 한국에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면서 양국 정부가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에 전술핵이 배치되면 한국인들이 자체 핵모장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위협 감소국 수석 전략가 또 미 국방장관실 대량 살상무기 특별 고문을 지낸 피터스 연구원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최근 발간한 차기 행정부를 위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북해 억제를 위해 한국, 일본과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핵무기 보관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왜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은 냉전 말기에 아시아에서 전술핵무기를 철수했기 때문에 북미 본토에서 핵무기가 발사되지 않는 한 영내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기회를 포착할 경우 억지력 공백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과 분쟁 중이고 그들이 지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우리가 영내에서 신뢰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보유하고 있는 저위력 핵무기를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중요한 보증 요소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핵무기를 전구에 재배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보다 한국이 더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최전방에 더 가깝죠. 한국에서 전력을 증강한다면 공중급유를 할 필요가 적을 것입니다. 목표물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죠. 그리고 솔직히 한국 국민들은 자국당의 핵무기를 보관하는 것에 대해 일본 국민들보다 더 개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워싱턴의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에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한반도에 재배치하지 않고도 미국이 핵무기를 쏠 수 있고 오히려 북한의 공격 위협에 노출되기 때문에 군사적 효용이 낮다는 지적인데요. 공중투하 무기를 재배치한다면 중력폭탄이나 순항미사일이 될 겁니다. 오산이나 대구와 같은 한국의 대규모 합동기지 중 하나에 보관될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그 기지는 이미 북한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갑자기 오산이 자신들에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고려사항은 우리가 탄도미사일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무기나 미국 본토의 미사일 기지에서 발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저는 분쟁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훨씬 저위력의 무기 사용을 검토하는 것을 제한하고 싶습니다. 또 한국과 북한 또는 한국과 일본, 중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미국이 북한의 심장부와 중국의 심장부에 군대를 겨냥해 미국 본토에서 핵무기를 발사하고 싶을까요? 그러면 중국이나 북한도 미국 본토를 공격할 동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의 수평적 확전을 최대한 막고 제한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나 중국의 목표물을 타격할 무기를 한국에서 발사한다면 북태평양의 폭격기나 탄도미사일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한국도 전술 핵무기의 저장과 운용 비용을 함께 감당해야 할까요? 한국이 오산에 핵무기 저장 시설을 짓는 비용을 부담하고 부지 경비를 일부 제공하겠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미국은 자국의 핵현대화 과정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국 정부가 우리는 이것이 큰 비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이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한국 내 저장 시설에 대한 비용을 기꺼이 부담하겠다고 한다면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일부 정책 입안자들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도록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오랫동안 한국에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데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랜디 연구소, 전략국제문제 연구소, CSIS 등 많은 미국 연구소에서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하거나 최소한 저장 시설이라도 마련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뀐 건가요? 위협이 바뀌었습니다. 2021년 중국의 핵 확장이 미국의 생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은 핵 능력을 확장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고 더 이상 수백 개의 핵탄두만 보유한 최소한의 억지 태세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성명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선제 공격 금지 정책을 고수하지 않으며 시진핑 주석이 주변부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3개 수준의 군대를 갖고자 하는 야망을 밝혔습니다. 중국의 주변부라 함은 아시아와 서태평양의 대부분이죠. 여기에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만들고 거의 매달 한국, 일본, 미국을 핵무기로 위협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위협입니다. 중국은 사거리가 긴 전구 전술 핵무기를 구축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전술 핵무기는 필요하면 중국을 겨냥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 국방부와 국무부가 한국정부와 핵무기 저장시설 등과 관련해 즉각 전략적 대화를 시작할 것을 권고하셨는데요. 어떤 논의를 하게 될까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진지한 한국인들이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이 대화를 통해 한국에 핵무기 저장시설을 건설할 경우 양측이 지불할 수 있는 비용뿐만 아니라 그 가치와 효용성을 탐색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 보험적 요소도 있죠. 여러분이 정당한 안보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왜 독자적인 핵무기 능력을 갖추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지 이해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그 능력을 갖추기 전에 미국, 한국, 일본의 이익을 방어하고 궁극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핵무기를 전구에 재도입하는 다른 선택지를 검토해봅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에 성공한다면 한국과 일본은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전략 대화가 탐색해야 할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으로부터 미국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시 효과의 영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오는 9월 개막하는 79차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의제로 예고됐습니다. 일부 안보리 상임위사국의 거북권 남용 문제도 의제 목록에 올랐는데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에 대한 러시아의 거북권 행사 사례가 다뤄질지 주목됩니다. 함재하 기자입니다. 유엔이 제79차 유엔총회 예비 의제 목록에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시켰습니다. 유엔 사무국은 오는 9월 개막하는 유엔총회를 앞두고 공개한 이 목록에서 유엔총회는 제78차 회기에서 오는 제79차 회기에서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위해 유엔 사무총장에게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조사 결과와 권고안을 보고하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내용 바로 뒤에는 제78차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가 참고 문건으로 첨부됐습니다. 유엔총회는 매년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합니다. 유엔총회는 지난해 12월에도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었습니다. 수전 쇼티 북한자유한합의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말 비호의에 북한 주민들이 자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북한 정권의 권력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추 유엔 북한 대사는 지난해 11월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될 당시 이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대사는 미국의 사주로 유럽연합이 매년 유포하는 반공화국 결의안 초안은 조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가족을 버리고 탈북한 인간 쓰레기들의 날조된 증언으로 작성된 허위 조작 음모로 일관된 사기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2005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오고 있는 유엔총회는 지난 2016년부터는 컨센서스, 즉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이를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될지 주목됩니다. 한편 유엔총회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사용 문제도 의제로 예고했습니다. 유엔사무국은 이번 목록에서 유엔총회는 제77차 회기의 임시 의제에 거부권 사용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 항목은 결의 1항에 따라 총회 의제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안보리는 지난 2022년 5개 상임이사국이 특정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그 이유를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 결의의 1항에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행사된 지 10일 이내에 유엔총회가 공식 회의를 소집해 관련 토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유엔총회는 지난 2022년 6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에 대응한 안보리 대북 결의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를 놓고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또 지난 5월에는 안보리 대북 제재회안의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가 종료된 문제와 관련해서도 회의를 열었습니다. 따라서 새 유엔총회 회기에서 북한과 관련된 내용이 거부권 사용의 주요 사례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하입니다. 캐나다는 지난달 실시한 북한의 불법 환적 감시 활동이 다국적 공조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과 규칙 기반 국제지서 유지에 대한 캐나다의 의지를 부어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일일에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 벌인 북한 선적 선박과의 불법 환적 감시 활동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공보실은 이날 관련 활동에 대한 BOE의 논평 요청에 2024년 6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해군 호의함 몬트리올함이 불법 해상 활동에 초점을 맞춘 모니터링 및 감시 활동을 벌였다면서 이 같은 모니터링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국적 공조 노력에 대한 캐나다의 기여인 내온 작전의 일환으로 실시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북한의 불법적인 밀수 활동을 맡고 유엔 안보리 결의의 무결성을 지키기 위해 호주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한국,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 태평양 안보 해양 교류 파트너들과 함께 광범위한 다국적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내온 작전을 수행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양자 및 국제훈련 참여와 결합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대한 캐나다 방위군 병력과 자산의 지원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캐나다의 공약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 유지에 대한 캐나다의 의지를 동맹국과 파트너들에게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뜻을 같이 하는 파트너들과 이 같은 긴밀한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안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 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75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 같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캐나다는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과 함께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한반도와 일본 인근 해역에 호위함과 초계기를 순환 배치하며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등에 대한 해상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 외무송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캐나다 해군 호위함 몬트리올함이 6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일본 주변 해역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북한 국적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을 포함한 불법 해양 활동에 대한 감시 활동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캐나다 해군 함정의 활동은 지난 2018년 이후 아홉 번째라고 설명했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아테전략센터 부대표는 지난달 30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를 단속하기 위한 다국적 연합 작전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당장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도 지속적으로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맥스웰 부대표는 이제 더욱 적극적인 제재 집행과 기타 불법 행위 차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제재 대상 유조선 천마선호가 중국 인근 해상에서 포착됐습니다. 유엔 제재로 사실상 북한 해상을 벗어날 수 없는 선박인데 최근 중국과 러시아 해상에 빈번하게 출몰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천마선호가 포착된 건 중국 시각으로 1일 새벽입니다. 선박에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천마선호는 이날 새벽 2시경 중국 링더에서 동쪽으로 약 130km 떨어진 지점에서 위치 신호를 발신했습니다. 당시 뱃머리를 남쪽으로 향하고 있던 천마선호는 타이완 해업 진입을 앞둔 이 지점에서 돌연 선박 자동 식별장치 AIS를 끄고 잠적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천마선호의 위치 정보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천마선호는 지난 2018년 3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로부터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입니다. 당시 안보리는 2017년과 2018년 포착된 천마선호의 불법 선박 간 환적을 제재 이후로 들면서 각 유엔 회원국은 천마선호에 대해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천마선호는 중국 해역에 진입할 수 없고 진입한다면 곧바로 자산 동결, 즉 억류 조치 대상이 됩니다. 사실상 다른 나라로의 운항이 불가능하지만 이날 천마선호는 모항인 북한 남포에서 무려 1,400km나 떨어진 해상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천마선호가 발견된 타이완 인근 동중국해는 과거 북한 선박이 제3국 선박과 불법 환적을 통해 유류를 건네받은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천마선호에 불법 환적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최근 천마선호가 중국과 러시아 해상 등에서 빈번하게 포착된다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VOE는 지난 6월 러시아 인근 해역에 머물던 천마선호가 위치 신호장치를 끄고 나호카항을 빠져나오는 듯한 항적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엔 천마선호가 중국 푸자우시 인근 해상에서 발견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천마선호가 계속 운항 중인 점으로 본다면 중국이나 러시아 정부가 이 선박을 억류하진 아는 것입니다. 앞서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지난해 10월 천마선호가 중국 해역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한 질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서도 그것이 제재 대상 선박이라면 또 어떤 종류의 제재 위반이라도 이는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북한의 불안정한 활동을 억제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어왔고 지금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부리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바츠 전 위원은 지난달 2일 비호회와의 전화 통화에서 자산 동결 대상 선박은 제재 지정 선박으로 압류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안부리 결의 2270호 12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비호회는 천마선호의 중국 인근 해상 운항과 관련된 내용을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호회 뉴스 함재하입니다. 2024 파리올림픽 탁구 혼합복식 시상식에서 남북한과 중국 선수들이 함께 셀카 사진을 찍는 모습이 전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은 정치가 아닌 휴머니즘을 보여줘 반갑다면서도 선수들이 귀국 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형광 기자입니다. 지난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탁구 혼합복식 시상식. 중국, 북한, 한국의 선수들이 각각 금은 동메달을 목에 건 뒤 다같이 셀카를 찍었습니다. 한국의 임종훈 선수가 스마트폰을 들어올리자 북한의 리정식과 김금용 선수도 통참했습니다. 리정식 선수는 다소 굳은 표정이었지만 김금용 선수는 미소를 머금었고 한국과 중국 선수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원래 올림픽 시상식엔 휴대전화 반입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공식 후원사인 한국의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스마트폰으로 기념사진을 찍는 빅토리 셀피 순서가 생겨 이런 친풍경이 가능했습니다. 파리올림픽 기간 중 한국 선수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경직된 채 움직이던 북한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과 셀카를 찍자 전세계 주요 언론들은 감동적인 장면이라며 대대적으로 사진을 소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한을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뒤 남북관계가 계속 악화하는 가운데 나온 장면이라서 이 사진과 영상은 큰 화제가 됐습니다. 심지어 중국 당국자들과 해외 주재 중국 공관 관영 매체들도 올림픽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31일 X에 이 사진을 게재하며 스포츠로 하나 되는 올림픽 정신을 진정으로 구현한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탈국민들은 기쁘면서도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국에서 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인 박지연 아태전략센터 인간안보 담당 선임연구원은 영국 등 유럽에서도 이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다며 휴머니즘을 보여주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아마 이게 휴머니즘이 아닐까요? 올림픽이라는 것이 체육이지만 전 세계인들에게는 또 다른 휴머니즘의 장르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북한이라는 것이 지금도 외부 정보를 봤다고 해서 젊은 학생들을 막 사용하는 그런 무서운 곳에서 나온 젊은 청년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올림픽이라는 곳에 와서 한국과 또 특히 이제 한국이잖아요. 한국 선수들과 웃으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는 충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 보는 마음으로는 흐뭇한데요. 박선임연구원은 특히 사랑과 빛의 도시로 불리는 파리에서 철저한 통제 생활을 하던 북한의 청년 선수들이 잠시 해방의 순간을 맞은 것 같아 훈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근심도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8년 만에 그래도 은메달 받아서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은 잠시인 것 같아요. 그 선수들이 미래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받아야 되는 또 그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제재를 받은지 이거에 대해서도 또 저희는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박선임연구원은 아울러 국제사회가 감동적인 남북한 선수들의 셀카 사진 뒤로 여전히 탄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도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0대 후반에 북한을 탈출해 6년 전 난민주의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폴리시는 남북 선수들의 셀카 사진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자체가 자신에겐 낯설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선 자유롭게 셀카를 찍고 바로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올리는 건 일상이 됐는데 북한이라서 주목을 받는 모습이 좀 씁쓸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뭐 여기는 그게 그렇게 뭐 뉴스에까지 남아서 북한 선수들이랑 한강 선수들이랑 사진 찍었다고 뭐 그 정도인가 할 정도는 여기는 뭐 당연한 일이고 여기는 뭐 외국인 선수들이랑 사진 찍고 같이 셀카 찍고 뭐 소셜미디아에 올리고 자기 팬이랑 뭐 자기 뭐 선수들이랑 사진 찍고 셀카 찍고 그게 여기는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을이 씨는 그러나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등으로 청년들이 매우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면서 한국 선수들과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자신과 24살 동갑으로 알려진 리정식 등 두 선수가 처벌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김정문은 뭐 진짜 뭐 지금 한국에 너무 잘 살고 한국에 문화가 계속 들어와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알면은 접근이 흔들리고 하니까 아야 그 통일에 대한 그 심한 거 타고 그냥 딱 딱 이 트기 전부터 그냥 지금 잘라버리려고 지금 거기에 나가서 한국 선수들이랑 사진 찍고 다 타고 하면은 아무래도 김정문이 사상가는 뭐 많이 다루니까 그래도 그게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내 탈북민 1호 박사인 텍사스주의 조세판 프레리비오 A&M 대 교수는 북한도 과거와 비교해 많이 변해서 청년들이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청년 선수들도 자신이 가르치는 미국의 대학생들처럼 자유롭게 셀카를 찍고 싶을 것이라며 그러나 해외에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도 안타까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에서 그걸 철저히 막으려고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은 막을 수가 없죠. 그런 학생들이 젊은 순수한 학생들이잖아요. 나와서 경계 참가하고 젊은 친구들이 들어가 보니까 막지 못하죠. 그런데 좀 그래도 구해야 돼.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도 걸려있고 자기 행동 하나로서 가족들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조심하죠. 북한은 하루빨리 그게 열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북한은 통일은 아니더라도 남과 북이 대만하고 중국처럼 이렇게 왕래할 수 있을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북한 복싱 국가대표 상비군 선수를 지는 한국의 한설송 씨는 열악한 상황에서 메달을 딴 북한 후배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은메달이 김정은 덕분이 아니라 자신이 땀으로 성취한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좋은 모습이고 제가 살던 그 고향의 선수들이 입상하고 하니까 너무 보기 좋고 한데요. 그게 그들의 순수하고 밝은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너력한 땀의 대가로 딴의 메달을 즐기는 그 감정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들이 그렇게 막 웃고 사진 찍고 하는 굳이 뒤쪽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부의 지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지도나 이런 게 없이 그저 순수 그들이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는 행동들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한 씨는 또 평양에서 한국보다 더 나은 메달을 받았기 때문에 경직되지 말고 당당히 이 말하고 지시했을 수도 있다며 셀카 때문에 향후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관영 매체들은 리정식과 김금영 선수가 은메달을 땄다는 소식은 짤막하게 전했지만 화제가 되고 있는 셀카 사진은 물론 시상식 장면도 이를 현재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오전에만 맑겠고 물결은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m를 이겼습니다. 동해 먼바다 물결 오전에는 0.5에서 1m, 오후에 1에서 2m를 이겼습니다. 서해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에서 1m, 오후에는 0.5m를 이겼습니다. 서해 먼바다 오전에 0.5에서 1.5m, 오후에는 0.5에서 2m를 이겼습니다. 8월 3일 토요일에 보내드린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 나설 민주당 후보로 2일 공식 선출됐습니다. 민주당 전국의원의 DNC는 전날부터 실시한 온라인 호명 투표 이틀째 해리스 부통령이 대의원 과반을 확보해 후보 지위를 획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주요 정당에서 유색인종 여성이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민주당의 미합중국 대통령 후보 지명 예정자가 돼 영광이라고 지지자들에게 소감을 밝히고 이 순간이 가능하도록 대의원들과 각 주의 리더들, 스태프들이 지칠 줄 모르고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호명 투표 결과는 오는 5일 일정을 마무리한 뒤에 공표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일리노이즈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후보를 공식 지명하고 해리스 부통령이 수락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조만간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를 발표하고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합주 유세를 진행합니다. 러닝메이트 물망에는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애리조나 출신 마크 켈리 상원위원, 팀 월츠 미네소타 주지사, 앤디 버시어 켄터키 주지사,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등이 올라 있습니다. 당초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 사실상 확정됐었으나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의 TV토론에서 부진한 뒤에 당 내외에서 재선 도전 포기 압박을 받았습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재선 도전 포기를 발표하고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오는 11월 5일 실시되는 미국 대선은 민주당 후보로 나서는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달 15일부터 17일까지 위스콘신주 미러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후보직을 공식 수락하고 오하이오주 출신 제이디 벤스 상원위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이 밖에 무소속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후보 등이 이번 미국 대선에 출마한 상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수감자 교환으로 러시아에서 풀려나 귀국한 미국인들을 1일 직접 마중 나가서 환영했습니다. 이번에 석방된 에반 게리스코비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 기자와 미해병대 출신 기업 보안 임원 폴 윌런 씨 그리고 알스 쿠르마쉐바 자유 유럽 방송 기자는 이날 밤 11시 45분께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의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을 태운 항공기가 착륙할 때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기체 출입구 계단 아래쪽에서 기다렸습니다. 가장 처음 비행기에서 내린 윌런 씨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수격례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 지내셨냐 물으며 맞이했습니다. 이어서 내린 게리스코비치 기자는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과 차례로 포옹하며 담소했습니다. 쿠르마쉐바 기자는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과 인사한 뒤에 가족에게 달려갔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에게 다가가 쿠르마쉐바 기자의 딸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현장에 나온 취재진에게 기분이 좋다, 오래 걸렸다라고 소감을 밝히고 석방 과정에 협력한 동맹국들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번 수감자 교환 협상에는 독일과 폴란드, 슬로베니아, 노르웨이, 트리키에 등이 관여했습니다. 이번 수감자 교환은 이들 미국인 3명을 포함해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억류 인사 16명을 석방하고 그 대가로 서방 측이 8명을 풀어주는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서방에서 풀어준 사람은 독일에서 수감 중이던 바딘 크라치코프 씨와 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해커 로만 셀레즈코프 씨 등이 포함됐습니다.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인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이 야권 후보를 승자로 인정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일 베네수엘라 대선 평가 성명을 통해 압도적인 증거들을 볼 때 7월 28일 대선에서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 야권 후보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미국과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명확하다고 블링컨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앞서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대통령 투표 종료 6시간여 만에 니콜라스 마드로 대통령의 3선 승리를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 베냐민 네타냐우 이스라엘 총리와 미국의 방어자산 추가 배치를 포함한 안보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전화회담에서 이란의 대리 테러 집단들인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벌라, 예멘의 후티반군을 포함한 이란을 상대로 한 모든 이업 둘러부터 이스라엘 안보에 관한 미국의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킬로헬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킬로헬스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킬로헬스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킬로헬스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80킬로헬스로